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갔었나요? 아이슬란드였죠? 오늘 새롭게 가볼 곳은요,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추운 곳이에요. 바로 북극과 남극인데요.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여기는 북극, 그리고 여기는 남극이에요. 빙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거예요. 북극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북극곰이 살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빙하가 녹으면 북극곰은 점점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두 봄이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다음은 북극 여우의 모습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눈처럼 하얗고 예쁘네요.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네, 펭귄이에요. 펭귄은 남극에서 살고 있어요. 많은 펭귄들이 우리 지어 있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고래에요. 푸른 바다와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 친구는 바다 표범이에요.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네요. 마지막으로 멋진 빙하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빙하와 함께 북극곰과 펭귄을 그려볼 거예요. 함께 멋지게 그려봐요. 먼저 땅을 그리고 가운데 북극곰과 옆에 펭귄들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가위도 그려고요. 뒤에 멀리 보이는 빙하를 표시해주세요. 뒤에 멀리 보이는 빙하를 표시해주세요. 가운데에 꾹꾹궁과 옆에 펭귄을 그려볼께요. 옆에 펭귄을 그려볼께요. 이쪽에도 아기 펭귄 두 마리를 그려볼께요. 이쪽에도 아기 펭귄 두 마리를 그려볼께요. iram 얼굴 손 손, 꼬리, 그리고 다리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했으면 이제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날씬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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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우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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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질러도 깨끗해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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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